네, 꽃잎나무를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왔는데 아, 여기저기 지금 이쁜 꽃이 보입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이 꽃은 생강나무 꽃입니다 자, 얘는 꺾어서 꺾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냄새가 아주 향긋하게 납니다 저 마트에서 사는 생강냄새보다도 더 향긋해요 생강나무 꽃은 봄철, 이른 봄에 제일 먼저 핍니다 진달래하고 저쪽에 진달래가 지금 펴 있는데 생강나무는 여러 가지 약재로 쓰는데요 차로 마시면 은은한 이 생강냄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진달래가 아주 환창이네요 진달래도 예쁘게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아, 예쁘게 이렇게 진달래가 펴 있고요 여기저기 생강나무, 생강나무 꽃이 펴 있습니다 생강나무 꽃하고 진달래 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자, 저는 꽃잎나무를 찾기 위해서 쾌잎나무하고 화살나무를 찾으러 올라갑니다 네, 오늘이 4월 3일인데요 산에는 소나무에는 푸른빛을 띠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새싹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독 회잎나무하고 화살나무는 이른 봄에, 아주 이른 봄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사파랗게 올라와 있죠 얘네들이 바로 훗잎나물입니다 훗잎나물 자, 보세요 아무리 부지런한 며느리들도 1년에 2번 채취가 어렵다는 그만큼 부지런해야지 채취할 수 있다는 꽃잎나물입니다 자, 나물 중에서 나무순에서 채취하는 나물 중 아, 베스트 3죠 다래순나무순 그 다음에 고추나무순 그 다음에 화살나무순 회잎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회잎나무하고 회잎나무하고 화살나무를 합쳐서 아, 그 나무에서 뜯은 이 나물을 혼잎나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군락지를 찾았는데요 엄청나게 많죠 이게 바로 지금 채취하셔서 드시면 그렇게 맛있다는 아주 부들부들합니다 근데 시기를 놓치면요 한 1주, 2주? 2주 정도? 네, 이거를 뜯지 않으면 질겨져요 그리고 식감이 상당히 뻣뻣해집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앞으로 1주일 정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자, 작년에 제가 이 혼잎나무를 뜯어서 맛을 봤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살짝 쌉싸래하면서도 너무 감칠맛이 돌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얘가 쇠버리면 맛이 없어요 지금이 아주 적긴데 앞으로 1주일 동안 자, 보세요 얘는 바로 화살나무 순입니다 자, 코르크 날개가 보이죠? 자, 코르크 날개가 보이죠? 얘는 이렇게 보면은 비닐턱이 감싸하면서 입이 올라가죠 비닐턱이 감싸고 있죠 이 비닐턱이 여기 얘가 바로 화살나무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맛을 보시면은 1년 내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여기 또 회임나무 회임나무는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비슷해요 사춘간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도 산행을 하시면서 푸른빛을 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저기 팍 올라와 있죠? 이건 거의 거의 혼임나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코르크 날개를 발견하시면은 이거는 화살나무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는 회임나무순입니다 두 나무순을 합쳐서 혼임나물이라고 하는데 참 이 나물을 드시면은 나물 호강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감탄사를 연발하실 겁니다 자 이번 주 4월 중순이 넘어가기 전에 산에 낚아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산에 많냐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수 뭐 뭐 산에 많다고 합니다 아 이 산에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자 이건 지금 이렇게 뜯으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네 뭐요 좀 뜯어다가 오늘 묻혀서 먹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혼임나물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